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금일은 10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삼성전기라는 기업이고요. 종목 코드번호는 009150입니다. 자 삼성전기 우리 삼성전자와 함께 전략적인 파트너로 이루어지고 있는 삼성전기입니다. 핸드폰 기판 PCB 기판이라든가 우리 또 그 스마트폰 고효율 MLCC MLCC의 업종 그리고 카메라 크게 보면 이렇게 사업적인 부분을 세 가지를 영위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카메라 부분이라든가 스마트폰 MLCC 그리고 기판적인 부분에서도 전략적인 그런 괴를 같이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ML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 1, 2가 고효율 MLCC를 납품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연간 한 7,500대에서 8,000만 대 정도 7,500만 대에서 8,000만 대 정도의 수요를 예상을 하고 있는 아이폰 1, 2에도 수요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리고 PCB 기판 같은 부분에서도 반도체 기판에서 중요한 영향을 좀 부분을 사업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흐름들 향후 실적에 증가되는 적자를 좀 축소시키는 그런 마진률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MLCC의 긍정적인 성장성에 5G 라든가 스마트폰, 반도체, 노트북, 노트북, 특히 5G 수소차, 전기차도 있지만 수소전기차에서도 5G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판매량에 따른 기업 실적, 이 사업의 실적이 증가되고 5G 스마트폰에서도 5G 폰이 MLCC 사용량이 증가된다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카메라 사업 부분도 삼성전자가 지금 하웨이, 하웨이의 점유율을 좀 뺏어오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저가 스마트폰, 보급형 스마트폰을 출시를 합니다. 여기서 카메라의 수요가 증가된다는 점도 이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증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자, 그런 전망을 또 말씀드려오면서 주가가 흐름을,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지구간을 긋자면 이런 부분에서의 저항권과 지지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 상당 부분에서의 주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다.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요율을 MSC를 납품하면서 아이폰 1, 2에 납품을 하면서 이번에 10월 13일에 공개를 하고 이제 공개 이후에는 차전예약과 국내에서는 1차 납품 국가로 선정이 됐죠. 자, 5G폰이 아이폰, 아이폰 1, 2에, 10에, 5G폰이 출시가 됩니다. 자, 5G폰이 출시가 되는데 국가들 별로 5G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겠죠. 근데 국내에는 5G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원래라면 2차 선정 기업인데 2차 납품 기업인데 아, 국가인데 아이폰 1, 2에 통상적으로 2차 판매 국가가 국내였습니다. 한국이었는데 지금은 5G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로 격상이 된 거죠. 1차 선정, 납품, 1차 판매 국가다. 라고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와의 격돌이 격돌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차 자, 삼성전자도 아이폰에 견제하기 위해서 젓가 라인업의 스마트폰도 보급률을 높이고 그런 상황인데 아이폰도 1차 선정 국가로 1차 납품 판매 국가로 선정을 하면서 지금 판매 본격적인 격돌이 예상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웃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삼성전기가 아닐까 아이폰의 판매량이 증가되면 고효율을 MSC 부분에서의 마진율 증가 실적 증가가 기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삼성전기에서도 스마트폰이 잘 팔려 저가 보급폰이 잘 팔린다고 한다면 카메라 카메라와 MSC 그리고 기판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14만 5천원을 돌파는 해주는 흐름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저항구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저항구간이 지금 16만원대 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의 흐름을 보면 역사적인 고점이 16만 6천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16만원을 돌파를 한다? 라는 움직임을 충분히 염두를 해둘 수 있는 상황인데 돌파를 한다면 신국가를 연속적으로 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지만 저는 계속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기가 실적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10월 말에 10월 말에 2분기, 3분기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 4분기로 시선이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4분기에도 반도체 업황도 긍정적일 거고 스마트폰 판매 같은 부분과 전사업 부분들이 전사업 부분들이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갈 겁니다. 역사적인 우리 16년 이후에 17년, 18년, 19년 17년, 18년 부근들이 MLCC의 호황이었습니다. MLCC MLCC라는 것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지만 17년, 18년도 호황이었고 우리 이전에 보면 9년, 10년에도 호황이었습니다. MLCC가 MLCC가 사이클이 이렇게 오는데 사이클이 이렇게 와요. 2020년 이제 주기적으로 사이클이 오거든요. 15년, 16년 9년, 10년 9년, 10년 15년, 16년 주기적으로 사이클이 오는데 그 사이클 자체가 지금 빨라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에서 MLCC 관련해서 컴퓨터라든가 컴퓨터 노트북 지금 이제 S북이라든가 갤럭시 S북이라든가 태블릿 태블릿 시장과 갤럭시 태블릿 시장과 일체형 터치가 되는 그런 노트북들이 출시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서도 성장성을 좀 보이고 있고 이전과는 다르게 호황의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MLCC의 호황이 이런 사이클 자체가 빨라지면서 이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 이렇게 점진적인 계속 성장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서 지켜본다면 추후에 주가가 15만원과 16만원을 돌파를 한다면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신고가 행진도 한번 염두를 해보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계속 지켜보자고요 홀딩 의견을 드리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홀딩을 하시면서 이 기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수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전에는 뉴욕중시 미국중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네오클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의 매수가 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클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클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정확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